안녕하세요. 투에버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투에버스에서 안무 맡고 있는 태영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투에버스에서 둘째를 담당하고 있는 유성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투에버스의 가장 사랑스러운 첫째를 담당하고 있는 공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 많이 많이 아시는 곡 위주로 춤을 출 거니까 박수랑 호흡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죠? 아, 소리가 좀 애매한데요? 알겠죠? 아따, 마이크 좋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곡 바로 또 이어서 가볼게요. 박수! 박수! 네, 당연히 하는 거죠. 막아, 그리고 갈색은 감사합니다.